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겟앤프드 피싱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나는벌레님을 만났습니다 와 나는벌레님의 긴말 보이시나요? 고고? 고고고 과연 이 겟앤프드 연예인 어떤 실력을 갖고 있을지 방파롱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실력을 갖고 계실지 7,8,9? 7,8,9 오케이 7,8,9 와 여러분 저 너무 기대됩니다 반갑동 인스타 인스타 99만 틱톡 300만 유튜브 30만 슈퍼 인플루언서 루언서 피쇽입니다 겟앤프드 유튜브로 바꾼지 한달차 벌레 뜬 실력 궁금하던 벌레님의 인터뷰 한번 응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랭킹은 별로 차이 안나요 3,156위 저는 3591위 확인 실력 한번 봅시다 상점악전 먼저 흐흐흫 글쎄 일단 제가 제일 잘 쓰는게 제가 제일 잘 쓰는게 이거거든요 상점악 프리서클레스에 강화가 역겹긴 하죠 히마나의 102구 그 다음에 맹독3 상자막전구 개패주겠던 킥이야 나는벌레님은 대전도감이 좀 초라해요 근데 저는 대전도감 보시면 군인 6900회 발랑크스 1300회 액세서리 산타구둥 황금철장갑 골든 리퍼 아주 멋있죠 저거 뭐야 저거 그건데 악려의 팔찌 약간 반격기로 승부를 보겠다 반격기가 통할 것 같냐 아 뭐야 오케이 오케이 바로 조져줍시다 여러분 반격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 테셀 위주로 자 점프를 깔아주고 이동해주고 그렇지 이러면 필차 맞거든요 벌레트는 아무것도 뭐 없는데 범위공격 한 번 더 범위공격 세우겠죠 과비 필차에 몽크에 끼셨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냥 또 점피해 그냥 계속 그럼 이러부터 필 들어가지 아 풀피로 떨어버렸는데 아 그런 스타일 아 파악을 하셨나봐요 나는벌레형님이 그리고 실제로도 저보다 형님입니다 제가 99년생이고 벌레형님이야 제가 이러면 나무이끼 좀 볼까 97인가 나는벌레 98년생이셨던 것 같은데 98년생 저보다 한 살 미시네요 여기 풀픽 컷했고 이번에 전투 요요에 배기이죠 10강 바르신 것 같거든요 좀 강해보이긴 한데 필차기 꽂아버리면 일단 방어막히고 나이스 트랩 설치되고 저는 그냥 튀면서 재택 설치 그리고 다시 점필 점프하겠죠 까비 채택 설치 오 몽크를 좀 좋아하시네 점필 설치 튀고 채택스 범위 한 번 더 깔아 맹독 터졌죠 세우겠죠 어 이거 무적 쓸 거야 무적이야 아 근데 이거 풀리면 부작용 있죠 튀어야 돼요 초피커나 아니야 나 개댐 15년차임 키키야 점필 쓸 것 같이 하다가 재택스로 쓰여주는 판단 재택스 한 번 더 깔아주는 필반 나가죠 맹독 터졌죠 재택스 또 한 번 더 이러면 형도 숨을 못 쉬죠 나름벌리 형님 숨을 못 쉬어요 지금 숨을 못 쉬죠 상자막전 숨을 못 쉬죠 숨을 못 쉬 괜찮뇨 형 아 이제 뛰어보겠어요 아 잠깐만요 저도 악스 체인지 한 번 할게요 황금 철장갑 저 이것도 잘하거든요 근데 황금 철장갑에 힘 두 칸에 파워 등급 쓰리기 때문에 거의 뭐 힘 진짜 힘 열색한 팔랑크스긴 하죠 아마 보여드릴게요 이 코디 악스 소리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 나름벌레 형님 오우 체리오덱스의 수왕 와 처음 보는 조합인데 벌레 형님이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실지 저 벌레 형님이 지금 실력에 크게 실망을 했는데 오우 수왕도 대시 좋다 파나크스는 C가 생명이다 X 필만 나가죠 이러면 벌레 형 뻔하게 하지마 형 아홉 번에 형님 아 벌레 형님 어? 어? 설마? 죽나? 가나? 어? 어 깜짝아 어우 좀 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피 우세하자 도망가가지고 벗이야 아 벌레 형님 지금 저 한번도 못이게 있고요 저를 여러분 나는벌레님 실력 논란 이거 진짜 아이디 사심? 외쳐줘야겠다 이게 이거 아이디 사신 것 같은데 가볼 필만 나가지 이러면 어? 나 필만 나가지 가브리야 가브리야 형 아이디 3? 일반대 실력 발레 형님 우리 쪽도 어? 저 약간 킹받게 하겠습니다 짬이 좀 있네 알아보는군 진심으로 부탁함 증여 없어질라 해요 형님 아 이런말 하지 맙시다 너무 화나실 것 같애 여러분 저 나름 저도 컨셉으로 지금 벌레 형님을 화나게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난 또 뭔게 족탑인 줄 알았지 아 네 블레이드 디스크 좀 무서운데 아 블레이드 디스크 황금 철자가 좀 힘든데 아 저것 좀 힘든데 이것 좀 힘든데 아 아 소서리스에 끼셨네 아 잠깐만 아 이것 좀 아 이거 좀 힘든데 와 쩔었다 형 저 집중할게요 저 진짜 일낫도 주고 싶지 않거든요 여기서 지면 일낫도 또 쟤때 싫어 어? 와 무 와 무펍아 와 일단 도망가 어? 미친놈 아 잘하네? 아 잘하네? 아 지랄 컷이다 컷이야 컷이야 아 저 지금 땀 흘려요 아 뭐야 이영님 블레이드 디스크는 좀 쓰네 예 근데 그래도 이영님 아이디 산 것 같아요 실력이 아 아비 그렇지 으이씨 와 죽을 뻔했다 어 어 어 어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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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확인 확인 레벨이 아 레어 악 보여줌 이거 아마 본 적 없을 거예요 이영생 근데 이영생 여러 분 개 구덱입니다 쓰지 마세요 할리프 엑스라고 옛날에 너무 잔인해 가지고 기술이 뭐 출시 된다 만든다 아 제발 형 그만해 그만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와 족고수인가 어 뭐야 벌레형 저거 좀 하네 아 근데 제가 좀 진심모드인 악셀을 들었어야 됐나 저 좀 다양한거를 벌레형님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 뻔했다 그렇지 아 오 나이스 살려주고 싶고 감사 아 이런 개쓰레기야 아 까비 필반 들어가죠 기본기로 패야겠다 이거 너무 쓰레기 낙세가 그렇지 아 아이고 걸렸다 아 큰일났다 필살기 들어가죠 오케이 이거 따야겠다 이거 따야겠다 진심으로 들어있다 벌레형님이 기본기가 없네 지금 별로 못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별로 못해요 제가 봤을 때 필살기 일단 회피 아 큰일났다 아니 아니 아이 아이 씨 좀 하네 아이 좀 하네 아이 좀 하네 이형님 좀 하네 주레픽쳐를 한번 해보자 할까요 주레픽쳐를 한번 뜰까요 주레픽쳐를 한번 뜰까요 웃음 여러분 제가 제대로 해볼께요 이거 이결려면 다큐멘터 들어야되요 다큐멘터에 안이 나 바운트 헤터 아 바흔? 아 바흔테르트 괜찮을 것 같아 바흔테르트 여자애 그냥 이렇게 저 15강 이거 이벤트로 받았거든요 뭐야 이거? 우와 뭐야? 우와 처음 봐요 이거 뭐예요? 아 쩐다 여러분 저 처음 봤어요 저 학생 헤엑 개쩨이 참 웃어 어 근데 저 뭐야? 어 저 프라이즈 더 모나크 시리즈 저거? 어비스는 봤는데 프라이즈 더 데미지 쎄죠? 하단 판정이야 하단이야 하단이야 채팅러쉬 한번 봅시다 무적이 제트시야 가브리야 아니 아니 와 뭐야 저게? 와 피없다 아이 저거 족싸기 학생인데? 가브리야 가봐 연예인 컷 연예인 컷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히흐흐흐흐흐흐흐흐흐 번지폼 골매졌나? 골매졌나? 하핫흐흐흫흐흐흫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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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다시해봐 어 하긴 네 골매은 살짝 넓긴 넓죠 아 그래도 벌레형님 참교육 들어가있습니다 형님들 여러분 흐흐흫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 참겸 무적이야 어디 저거 멋있긴 하다 아 까비 제트시 제트시 한 번 더 한 번 더 해 이 형님 맞을 것 같거든 한 번 더 하면 맞을 것 같애 이건 가불이지 가불이야 가불이야 형 뭐해 아 벌레형 진짜 실망스러운 실력이네 형님 나는 벌레 실력 논란입니다 진짜 무적이야 가불이야 예측이 워 워 워 멋있긴 하다 워 워 댐지 뭐야 내 피 어디감 오 좋다 멋있다 그렇지 이러면 바람판정이야 안정이야 아 마크 못 붙였다 아 쉬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와 번지빨 개우지네 아 잠깐만 이 형님 어떻게 해야 되지 뺨 따구로 때리겠는데 여러분 황금파초선 뺨 따고 뺨 맞을 준비 이템 뺨 뺨 뺨 보다 잘하는거 여기서 지면 인정함 안되지 체치씩 들어가지 하고 그냥 씨야만 가려주고 체치하면서 하면 맹독 터지죠? 씨야만 큰일 나죠 대빈 싱 어떻게 Fear 탈빈 한 대를 못 때리네 아아 벌레요 오 빠르다 스피드 시 시 클럽 빠르다 나이스 나이스 같이 때렸죠 가부리야 아 어 어 잠깐만 어 좀 당황 어 어 어 어 어 저 왜 이렇게 멀리 가? 왜 이렇게 멀리 가? 와 조심해야겠다 그렇지 컷 컷 네 풀피로 두번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 아 아 뭐 해줘야 되나 형님 하고 또 재밌 아 이거 한번 해줄게요. 황금 화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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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아꼬 확인 노아꼬 확인 노아꼬는 팔랑크스가 자신있거든요 진짜 노아꼬 호디도노 팔랑 가능? 오케이 저형님 군인 기본기 어떨까요? 판단해봅시다 여러분 저 이게 이제 진짜 진짜 실력이다 어 채팅러쉬 가브리인데 뭐 어떻게 할건데 형 아 제가 또 팔랑크스를 안 지져 시 시 시 해주면 안 지져 안 지거든 안 지지거든 안 지지거든 시 시 해주면 안 지거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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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네 팔랑크스가 좋긴 하죠 노아기 사실 아 근데 제가 군인을 또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돼서 형한테 질까봐 지금 팔랑크스를 들었는데 가브리아 형한테 재택스 심리 걸면 이길 것 같거든요? 장난pts 갖고ße 누굽시다 그냥 채떼씨 확인 군인 군인 넣어? 아 제가 또 군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군인은 조금 자신이 없는데 군인 백인 아 자신 없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군인 할 때는 그냥 치고 빠지기 그러니까 갉아먹어야 돼요 피를 시 내가 봤을 때 이 형이 반격기를 잘 못해 그걸 이용해야 돼 그냥 또롭게 캐주고 루퍼 반격기 잘 못하고 그냥 선반 캐스 캐스 캐주고 필살기 한번 해주고 어? 세우기는 잘해 이 형이 보니까 반격기 해주고 이렇게 패면 그냥 이기죠 아 이 형 왜 이렇게 못해? 아 이 형 왜 이렇게 못해? 아 잠깐만 나 군인 안쓰지 지금 거의 반년인데 이거 아 나름 벌레는 진짜 실력 놀란 이거 뚜루 뚜루킥을 어디서 이렇게 아 아 이게 안됐어 뚜루킥? 뚜루킥 수류탄 아 잠시만 수류탄 반칙인가? 아 오케이 반격기 해주고 반격기 아 이 형님 반격기를 잘 못해 그걸 이용해야돼 아 오케이 나는 벌레 실력 논란 아이디 산것으로 밝혀져 이 새끼 형 내 대전도감 확인 좀 네 출석 제 대전도감 보시면 굿인 6,900개 산타구트 2,000 알았나? 차이를? 이게 낭만이다 확인 확인 요악군인? 후 군인 100인 vs 군인 흑인 아 잠 잠깐만요 저 아까는 사실 좀 운 같기네요 아 제가 군인 잘 못쓰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많이 이분 이제 걷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약간 오..오.. Pic. 제대로한다 지금 벌레형 제대로 하거든요 오..오..Shit 오케이!같이 맞아주고 그래 이제 반격기 쓰시네 아 이렇게 살짝 성공 들어가믄 안되요 이거 방역키러 어 아이고 아 한대쌤 한대쌤 아 와 잠깐만 아이 잠깐 이거 심리에 졌다 아 아이 좀 하네 이 형 갑자기 왜이렇게 잘해 아 왜 갑자기 잘해 아 갑자기 왜이렇게 잘해 아 이 형이 컨셉이었나봐 갑자기 잘해 못이기겠어 그렇지 이렇게만 하면 이기거든요 또로킥 한번 해줘 아 잘못했다 예측샷은 원래 하면 안되요 게드프리스 여러분 그게 그겁니다 아 아 잠깐만 잘하는데 아 잠깐만 아 그만좀 튀어 형 아 잠깐만 이 형 잘하는데 끈치에 당했죠 피 따라잡았죠 아 큰일났다 갑자기 왜 잘합 아이 잘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갑자기 형 잘하네 뭐 해볼거없나 그래도 여태 내가 더 많이 이김 기야 흐흐흐 아 아쉽다 잘한다 배틀스완 탈락대스의 숄더 블레이즈 힘 아 잠깐만 이 형님 좀 하는데 아 잠깐만 아 근데 이건 제가 이길 질 수가 없죠 저 배틀산 저거 쓰레기 아니야? 망미에서 근데 좀 쎄지긴 오 보그에 드셨네? 저걸 왜 보그에 쓰지? 와 젖단계 되구나 필살기 나가고 저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말이 없어서 좀 양해해주세요 양해 부탁해요 어? 쉬쉬쉬 필살기 컷 방어 열 칸이야 수락새끼가 어케 기려고 저 방어 열 칸이야 와 오오 어쩐다 저딴게 되네 근데 진짜 보그에 저런 척 아 여기서 끝내야돼 여기서 끝내야돼 여기서 끝내야돼 여기서 끝내야돼 굳이 3락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필만 가지고 제가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반격기 들어가면 제가 무조건 이득보거든요 고디학생 직판이라 한 번 더 필살기 갈겨주고 제트씨 아이고 오 쩐다 1대1 방어 열 칸이야 제 가지가 좀 딴딴하긴 함 비겁한 생이 아니야 이거 자 바운티 헌터에 한 번 둔캐랬지 채팅창 봐주세요 여러분 아 나는 벌레형님 재밌네 둔캐랬지에 스피드 한 칸에 사이즈 다운 발랐고요 바운티 헌터에 그리고 타나토 세날개 어둠 속성 공격 10% 증가 그리고 둔캐랬지가 깻머니 보급상자에서 좀 잘 안뜨는 것이죠 닌자의 배틀스완 야 둔캐랬지 깻머니 보급에 있어 전기 두르는 악세 이러시네 썬더 스트라이크를 갑자기 아 잠깐만 저거 전기 두르고 아 잠깐만 진짜 에반데 아 잠깐만 저 애님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에반데 그렇지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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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플사기야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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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플사기 제거 아프거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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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점필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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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å 이게 Hiru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겨야되지? 일단 티야 일단 티 아 잠깐만 저거 와아 압박압박해야자 아 부적이 왜이렇게 길어 저거 아 아 지금 제 공략법이 지금 불통났죠 제가 지금 점피사기를 한다는 사실을 걸렸듯 벌려버렸는데 와아 아 맹두까지 발라놓으셨어 힛 스피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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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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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앗 вз 그때맞으면 죽는다! 미쳤나 진짜? 미쳤나 진짜? 벌레우승이러... 귀엽다 형님! 이형님 귀여워! 마지막으로 확인! 석발전 머리 밀어줌 무슨전고? 레납? 얼마나 초 맞으시려고 와 레납 아 잠깐만 떨려요 떨려요 여러분 여기서 지면 지는 겁니다 아 큰일났다 크리치왑 여기서 지면 제발 여기 쓰.. 나 이거 쓸 줄 몰라 여러분 아 진짜 이거 기술 뭐가 있죠? 아 저 쓸 줄 몰라요 여러분 일단 배신해 승리 승리 우승 게뎀푸드 비쇼 우승 나는 벌레 실력 논란 비쇼 님이 나는 벌레 님이 벌레는 잠에 둘 수 없다 후벙 후밤 뮌 얼굴 없어진 건 개 웃기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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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저짜리다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고점기준 아래쪽도면 가보라사 발전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벌레형님 시청자분들 제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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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른벌레님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